지금 후원하면 유튜브 나오겠다 모라이님도 2천원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났는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마지막 게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가야겠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유리한적이 있었어? 아이고 또 5천원원 또 감사합니다 테란으로 가나? 뭘로 갈까? 테란할게 적을 너무 많이 했다 나 세종족 다하지 테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해봐 그럼 난 테란전이 갱틀려 고고 뭘 두던지 테란은 이제 뭐가 좋을까? 어? 자 테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 한번 물어볼까? 어땠어? 하시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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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고고 또 고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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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없다고 날 만나 날 만나서 주종 잡은 김에 엽기 전략 말고 상대 병 느끼게 진지하게 후두렴패기 함 보여주시죠 자 서클 지어주고 알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괜찮아 질 수도 있지 게임이 자 정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찰 혹시 모르니까 센터 게이트 한번 서치 해볼까 센터 게이트 일단은 없네요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공룡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면 이제 운동하면서 좀 쉬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chant 시키지 하지 말라니까 더하고 싶네 원래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렇죠 억압하면 또 이게 또 반발심이 된단 말이야 또 이게 또 반발심이 된단 말이야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 가스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프루그를 한 침에서 발견했거든요 사람이 참 그래 자 대각선인가 대각선 일단 대각선이 나와버렸습니다 상대를 일단 좀 가난하게 털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재진님 내려주면서 상대 앞마당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있네 그러면은 작전 수정 보고있었으니까 넥서스를 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볼까 하이 다 봤어요 지금 파일론 좀 늦게 지은거 같은데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왔다갔다 드라군과 심리전 심리전 야 이리로 갈거야 이리로 갈거야 이리로 갈거야 이리로 갈거야 어디서 갈까 이리로 갈까 어? 왔다리 갔다리 자 드라군 쫓아냈어요 일단 드라군이 참 멍청하단 말이야 이게 그 우리팀은 좀 답답한데 적팀이니까 좀 든든하네 일단 금방 따라 붙었네요 이거 두번째 드라군 같은데 근데 두번째 드라군이라 이정도고 원래는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원래 아동을 지었을거 지을 자원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없다 생각하고 할게요 자 탱크 찍어줍시다 일단 리페어 이제 적절하게 잘 해주도록 하구요 마리는 일단은 계속 찍어줍시다 찍어주면서 천천히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터렛 하나 보험을 이제 들어 놓는거죠 보험 보험이죠 이건 바로 탱크도 이제 찍어줍시다 커플 지어주면서요 하나씩 이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딱 떴습니다 일단 탱크가 떴구요 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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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님 알고 또 투옹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를 잘 못하지만 방송 즐겨보고 있습니다 늘 즐거운 게임 감사합니다 투옹 들어와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투옹 탱크도 이제 뜨구요 저 체력을 일단 많이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공격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된다는거 일단 제가 뭐하는지 보여주면 안되기 때문에 터렛을 두루치기 한번 가구요 터렛 두루치기 한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어떤 빌드를 할지 궁금하네요 트리플도 이제 먹어주고요 트리플도 이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먹어줄거 같은데 상대 자 트리플을 건설을 했죠 시즌 모드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끼에요 미끼 자 자 에이트 올라가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거지 상대는 자 좋습니다 자 넥서스 일단은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이 일단은 좀 올라올거에요 슬슬 그러면은 여기도 일단은 방어를 해주도록 하구요 크루그를 잡아줍시다 일단 크루그를 자 드라군은 좀 많이 죽었죠 넥서스를 못 깨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원줄을 많이 먹어주면서 엔벨 올리구요 욕구는 일단은 계속 잡아주고 있다는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탱크 찍어주면서요 탑보트 일단 올려주자고 상대가 일단 좀 많이 가난하다는거에요 여러분들 물레벨틱 하나만 더 해보자 쓰읍 자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지금 그러는 사이에 이제 물레벨틱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더 유리해지겠죠 짠 한마리까지 야무지게 한마리까지 이제 잡구요 저도 이제 수비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심시티용으로 앰벨은 일단은 보여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본진에서 이제 공방업을 의심할 수 없어요 앰벨이 이제 밖에 있으면은 일단은 상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잡히죠 이러면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렇게 내부 사정을 자 트리플 일단 완성이 되구요 어? 야 여기 들켰다 몰머리지 아 이 친구 몰머리하러 왔다가 찾은거 같은데 운 좋다 자 드랍 일단은 드랍쉽을 좀 많이 찍어주고 벨업을 일단 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깜짝 파티를 해줄게요 깜짝 파티 아카데미도 지어주면서요 벌초도 찍어주면서 정신없이 행주도록 하겠습니다 벨업을 야무지게 눌려줘야돼 야무지게요 저플도 지어주고 일단 상대도 이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번 잡아주고 네 잡았습니다 자 드랍쉽도 일단 계속 찍어주고 벨업도 좀 더 눌려줘야돼요 바로 또 아이고 또 만원우원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홈트는 일단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해주고요 여러분들 최소한으로만 이제 해주고 상대가 이제 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메딕을 좀 채워줄게요 메딕을 좀 채워줄게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하는지 좀 체크를 잘하자고 형들도 이제 몰래 멀티를 먹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몰래 멀티 멀티 퍼즐리티 올려주도록 할게요 마이어맨 한번 찍어줍시다 마이어맨 한번 찍어줍시다 마이어맨 또 펜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전제하겠다는 건가 템플러 아카이브네요 템플러 아카이브 템플러 아카이브 자 이거 계속 찍어줄게요 뭐야 이거 크로그에요 크로그 베로그는 계속 늘려주고요 절차 때문에 일단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지 상대는 빠르게 이제 병력을 모아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이죠 업그레이드 찍어줄 준비하고요 아직까지 멀티는 없습니다 상대방 B 업그레이드 빨간바지 크로그가 일단 올 거란 말이죠 상대 아늄 말고 여기 오죠 합체 일단 견제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 상대 하필 템이라 이게 파이어뱃이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일단 아칸으로 변신하는데 활약을 했고요 하필 템플러를 좀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번 게임은 자 일단은 소스도 업그레이드 잘해줬고 200은 금방 쌓여요 상대 이제 템플러들을 없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물레멀티를 먹겠다 안되죠 물레멀티 크로그를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지 막다 말았어요 상대 드랍십 좀 있으면 쌓입니다 하이 템플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 서툴 서툴 서툴에 타 있는 템플러 일단 멀티를 좀 견제를 해볼게 여러분들 상대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드랍십 두 개만 써가지고 네 멀티 견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고 있잖아 어차피 쟤 본지는 못하여 상대 겁나기 때문에 네 자 한번 갑시다 야 자원도 안 먹고 병력 많아요 일단 아 이것도 후원 감사합니다 야 병력 많네 상대 여기서 일단 좀 타격을 줄까요 드라군을 좀 제거를 해봅시다 드라군 스톰을 제거해 스톰을 하이 템플러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슬슬 찹니다 이제 템프도 이제 찍어줘야겠는데 자 태웁시다 하이 템플러가 만화가 차면은 좀 이제 벗을 린단 말이죠 많이 자 싹싹 태워주고 이제 슬슬 공격을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한테 한번 공격 온다 이거 자 일단 다 찼구요 자 일단 다 찼구요 한번 오나 여덟 마리 탔구요 두 마리는 일단 뒤늦게 좀 쫓아갑시다 상대 일단 상대 일단 봤나 이거 봤나 어 못 봤어요 일단 움직임이 일단 못 본 움직임 잘 깔아줍시다 자 자 갑시다 자 던지겠습니다 시원하게 프로그 쪽에도 저희도 일단 견제를 한번 해주도록 하구요 스팀을 다 빨아요 자 스톱을 일단 뿌릴거라면 스톱을 최대한 피해줘 최대한 상대도 이제 급하거든요 여러분들 건물 일단은 다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떨어지구요 불이야 어 본진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업그레이드 이제 삼삼업 해주구요 자 불이 났어요 불이 진압을 해야되요 진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불이 났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락해 불은 꺼야지요 자 상대는 이제 순식간에 이제 집이 다 불타버렸다는거지 하하하하 자 일단은 어처구니가 없긴 할거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러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자 네 아이고 또 림룸님 또 2,000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일단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상대에요 여유랍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프로무도 이제 순식간에 녹낸단 말이죠 순식간에 자 자 독학이야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마무리 엘리를 시켜줄게요 이제 건물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이제 많이 안 남았구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 하하 이거 보자 하하 조만간에 조만간에 볼 것 같네 나갔네요 이렇게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색깔이 똑같네 일단 다시 바꾸고요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일단 게이트 무난하게 갖고 저는 배럭 더블을 했고요 배럭 더블 배럭 더블을 했고 로보틱스가 올라가고요 초반에는 이제 되게 무난했거든요 여러분들 초중반까지는 게임이 그냥 정상적인 게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리플도 하고요 투게이트 로보틱스 트리플 하지만 프로보는 좀 부족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꾼 숫자가 2배예요 2배 저는 이제 활성화 해주고 이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스타포트와 배럭을 쭉쭉 늘려주죠 상대 일단 물레멀티를 찾았고요 찰랑님 또 5천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구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럭 쭉쭉 늘어나죠 지금부터 일단은 빠르게 돌려볼게요 모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상대 이제 스톰 업그레이드 준비해주고 있는데 벌초한테 딱 걸렸죠 여기서 이제 하이템플러가 딱 나오고 이게 이제 만화가 다시 이러면은 이제 악한이 완성되면 만화를 못 쓰죠 그래서 이제 만화 만화가 많으면은 이제 또 파이어맷을 쓸 때 좀 까다로운데 일단 여기서 만화를 쓰게 합니다 스톰을 조금 자 좀 순수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출발합니다 상대 시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 들킨 것 같은데 일로 갔으면 또 들켰는데 일단 못 봤어요 옵저보도 여기 있었고 딱 그 사이로 갔습니다 자 이제 가거든요 갑자기 이제 드랍십이 보여요 드랍십이 보여요 병력이 반응하겠죠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어맷이 떨어집니다 파이어맷 하이템플로 나오자마자 죽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파이어맷이 떨어집니다 불이 제대로 났죠 지금 여기도 떨어지고요 파이어맷이 이제 건물을 은근히 잘 깹니다 전부 다 이제 언파워드에다가 난리가 났죠 스톰도 이제 제대로 못 떨구고요 공방 2억 파이어맷입니다 공방이요 여기도 일단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자 업그레이드도 이제 그 건물도 깨졌고 순식간에 이제 불이 번졌죠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본진이 다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진과 멀티 앞마다 멀티 이쪽에 이제 스타팅 멀티까지 다 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또 게임이 끝났고 야 오늘 원래 아까 전에 막 게임하려 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또 게임을 또 많이 하게 됐네요 설정도 Hei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